나 그럼 PT 끊어줘. PT? 몇 번? 10번, 10번. 10번 너무 많아. 아니야, 최소 10번. 두 번만 끊어주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최소 10번. 그럼 자기가 싫다 하면 나 뭐 해줄 건데? 자기... 나 그럼 낚싯대 사주라. 나 지금 갑오징어 낚싯대 필요하거든. 잡지도 못할 거 같아. 어때? 아, 그래. 이 정도만 할게. 입술에다 무슨 문신을 해? 나 입술 문신하고 싶은데 금주해야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었거든. 아, 근데 무슨 입술에다가 문신을 해? 색깔 예쁘게 입히는 거 있어. 야쿠자 문신하는 거 아니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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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여기 용 나와. 윙 넣어, 윙 넣어. 민물장어. 가야겠다. 나 나온 김에. 무신 뜨고 올게. 자기야. 자기 일부러 이거 사온 거지? 응. 양아치세요? 뭔 양아치야. 먹어, 먹어. 앉아, 자기야. 아, 자기야 먹고 싶으면 먹어. 자기야 소주 있잖아. 먹고 싶으면 먹어, 자기야. 아, 짜증나. through. 아, 이 맛이지? 이맛이지? 이마? 나 짜증 나. 나 태어나서 막창에 소주 없이 먹어본 적 있어? 없지, 그러면 자기야. 범죄야, 범죄. 우리 혼자 해. 아 마셔 마셔 안 돼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진짜 너 경고 일로 가면 거 경고야 왜 그거 안 돼 뭐하니 너 대리만족 술 먹방을 보고 있어 아침부터 대리만족 해야 돼 자 입술 봐봐 아 뭐 하루면 뭐 괜찮아진 근데 왜 지금도 완전 새빨게 두께 찌 완전 옹두께 와있고 나가자 앞에 가서 우리 바닷가 가서 마시는 거나 먹자 너 집에서 이러고 있지마 왜 이상해 일어나 나가자 빨리 자긴 진짜 도라이 같아 왜 라면 하나 먹자고 여기까지 왔니 아 왜 좋잖아 자기야 데이트도 하고 나 약올리는 거잖아 뭘 약올려 얼마나 좋아 자기야 어 이 바닷 와봐 저 두름이 꼬여 안 보여 아 씨 젓가락을 하나밖에 안 챙겨서 아 아 그거 풀어뜨려서 같이 먹어야 돼 그대의 눈빛에 치얼스 너는 어떻게 철이 안드니 어떻게 초등학생 5학년때랑 똑같아 하는 짓이 하루로 기분이 어때 맨날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놀리는 재미가 괴롭고 힘들어 하하하하하하 그니까 마시라고 자기야 왜 참아 어 그니까 낚싯대 땜에 아이고 진짜 아이고 낚싯대를 사줄 수가 없어 하하하하하하 진짜 아 너무 진짜 또 화내다 하하하하하하 너 어젯밤에 베렌다 왜 나갔나 빨래 빨래 돌리러 갔어? 응 술병 돌리러 간 거 아니야? 하하하하 술병을 왜 돌려 내가 너 나 몰래 술 먹으면은 너 두배다 아이 상여자가 무슨 그런 거 하고 화장하려면 한 3시간만 기다리면 돼? 하하하하하하 아 무슨 3시간이야 아 영상 찍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몇 시간 찍고 있는 거야 MP3 아 무슨 몇 시간 째야 이제 10분 됐어 10분 화이팅 화이팅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진짜 아 아 저 면사 놈드 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기야 아 냄새 죽인다 지난번 다이어트 영상 때 내가 크크크 치킨을 먹었잖아 응 그랬더니 육식회 치킨에서 광고를 보내주셨거든 하으 치킨에도 맥주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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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사운드 나는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난 이 소스가 너무 좋아 너는 이 소스를 좋아하잖아 이게 느끼함을 딱 잡아주거든 나는 이 소스를 좋아하고 나한테 소울푸드는 바로 치킨이잖아 내가 자기랑 결혼해서 제일 많이 먹은 게 치킨이야 그러니까 내가 치킨 간별살이든 내가 이런저런 브랜드로 치킨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는 60개 치킨만 시켜먹고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매일 이게 새기름으로 60마리만 튀기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건지 확실히 덜 느끼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게 딱 봤을 때 튀김없이 되게 두꺼워 보이잖아 느끼할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 식감도 재밌고 약간 좀 별미야 이거는 이 소스가 진짜 신의 한 수 내가 치킨 CF 한번 해볼게 기다려 봐 자긴 닭가슴살 CF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사 쳐야죠 대사 쳐야죠 대사 쳐야죠 아 뭐 하는 거야 왜 안 나와 얘는 요즘에 살 찔 거 같아 그치 좀 살이 올랐어 오늘 요즘 진짜 잘 먹어 은채야 치킨은 어디라고? 60개 치킨 역시 은채가 센스가 있다니까 엄마 오늘도 해봐 오늘 치킨이 어디라고? 60층 치킨 60층 치킨이 아니야 은혜야 60층 치킨 아니야 60개 치킨 아니 알죠 나도 여기 맛있는 거 알지 그래 나 이게 먹고 싶더라고 뭐? 치즈 락볶이 범벅 세트 자기 순도 못 먹잖아 먹을 거야 어떻게든 먹을 거야 내가 어때? 아 못 먹겠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다이어트 다시 해야 될 거 같아 뭔 소리야 또 갑자기 다시 해야 될 거 같아 다시 돌아왔지 아니 안 돌아왔는데 자기가 이딴 식으로 할 거였으면 내가 다이어트 때 내가 그렇게 안 했지 왜 억울하자? 적당히 좀 마셔 미쳤나봐 뭐 임마 어디 남자가 술 먹는데 여자가 적당히 마시라고 말하잖아 안 먹지 마 진짜 지금 안 좋거든 지금 알았어 적당히 맛있게 먹고 1차 가야지 안가 너 혼자 가네 가자 안가 안가 노래방 가자 아니 안가 아유 살짝 알딸딸하네요 시끄러워 초저녁부터 이거 아 술 냄새나? 어 너한테 맨날 이 냄새 났어 내가 운전할 때마다 알아? 아니 난 술 냄새 좋아해 아 그래? 어 술 냄새 좋아해 아 기분 좋네 노래 불러줄까? 아이 싫어 나 기분 더럽단 말이야 세리머니 해줘? 어 마이크 줘봐 세리머니 해줄게 오셨어요? 꼭지 술도 못 먹으니까 회 먹을게요 회 회? 그 밀치 회? 어 밀치에 나 안 먹었네 그거 좋던데 그죠? 그거에 해산물 안 돼 회 금식 이건 진짜 공문 아니야? 와 밀치 이게 숭어야 숭어 이게 먹는 게 해삼 개불 어머니 네 빨리 오세요 저 술 회오를 치는 거 봐 하하하하 내 마음가 하네 저거 저거 왜 딱이라도 해줘 알았어 음 맛있어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와 소주가 달죠? 와 오늘 소주 다네 왜 달지? 엄마도 가끔 좀 얄미울 때가 있어 왜지? 난 없는데? 왜냐면은 참 두 분이서 아주 그냥 굿짝굿짝 딸내미 놀리는 재미가지고 알 잡싸요 한 잔 쭈욱 그러니까 지금 낙제 사실 싫어가지고 끝까지 멋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땡 하실래요? 아 무슨 밤땡이야 낙실래 아 밤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난 그것도 좋아 아 밤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머니 난 그것도 좋아 아니 아니 가만히 있는 소주한테 괜히 화풀이 하고 있어 오줌 벽에다 칠하질 않나 진짜 제가 약 먹어야 되나봐 뭐 야 뭐 내가 무슨 약을 먹어 내가 무슨 약을 먹어 니가 참아 소주야 지금 예민해 저 아줌마가 자기 좀 예민해진 거 알았는데 내가? 어 아니야 나 지금 온순해 자기 완전 살쾡이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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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온순해 옷 좀 뜨거워 뜨거워 자기 옷 좀 안 입고 다니면 안 돼? 자기 옷 빨래가 너무 많아 자기 이거 금주 컨텐츠 끝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나 빨간 국물에 뜨끈뜨끈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곱창전골 좋다 곱창전골? 그게 먹고 싶어? 막 바글바글 하면서 이게 아긴 악기가 시그인거 이건 악기가 시그이며 나는 생각대로 자긴 어떤 사람이 아닌거 같아 이건 야채곱참 아아 아아 죽이 시작이야 어? 아까 못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낚인거야? 큰 그릴이지? 짜릿해 완전 술안주다 졸라 때리고 싶어 소스 맛은 어떤 맛이야? 잊어버렸어 씹는소리 내지마 씹는소리 내지마 그냥 삼켜 씹지마 이거 참는다고? 대박인데 자기 한참만 봐주면 안돼? 소주 맛을 기억이 안나 뭔소리 하는거야 그냥 마셔 그러면 마지막도 딱 맛있는거 알지 이만큼 딱 남았을때 딱 함껴 함께라니까 먹었어 넌 먹었어 아 진작 먹지 자기야 왜 힘들게 6일차까지 와가지고 아 조금만 깎아줘 뭘 깎아줘 베트남이 한시장 왔어 뭘 깎아 깎이네 깎아줘 아 헛소리 마셔 응? 아 행복해 자기 제일 고비가 언제였어? 나 치킨 먹을때랑 회 먹을때 조합을 알잖아 이 치킨 먹고나서 맥주 딱 먹는거 아이고 아이고 좋다 하 내가 이 치킨에 맥주를 얼마나 먹고싶은 줄 알아? 탄산수는 안돼 콜라도 안돼 맥주에야만해 맥주에야만해 맛있긴 맛있어 맥주랑 진짜 찰떼 은채 엔딩할래? 오늘 은채가 해 엄마가 양보할게 하하 하하 환영자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 둘 셋 카 하하 맞다 하하 하하 아 오늘은 술 그만 먹어야지 아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으니까 아 좀 간에 좀 데미지가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 하하하 아 내일은 뭐랑먹지 아 지금 이렇게 생긴 술이 되게 많아 집에 지금 다이가 찌금찌금 먹고선 다 넣어놔가지고 이것도 기패라 나 먹을거야 양치처럼 먹으면 되지 자기야 맛없다고 아 못먹겠어 근데 지금 다 먹어 아 못먹겠어 아니야 죽더라도 먹어 아 싫어 안 먹어 죽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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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